주문한 남은 아름다운 방향으로 남은 아름다운 방향으로 다 했어? 불안해 부르시죠? 그냥 이렇게 사상 친절하게 보냈는데 장만이랑 오늘 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저희도 식사하고 올게요 식사하고 오겠습니다 네, 여기 드세요 가다 고맙습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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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다 아멘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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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장부 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